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수환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다보면요 진짜 개판이죠 여기가 이렇게 치열해 한 개 주제를 가지고 있어도 누구보다 더 빠르게 남들보다 더 많이 그래서 무슨 컨텐츠가 막 10개씩 올리고 15개씩 올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 이판이 왜 이렇게 됐냐 돈 때문에 그러는데 자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그런 유튜브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더 요약해서 말을 하자면 돌파리들이야 특히나 신앙심 가지고 기도해서 나라 시킨다는 그거는 정신 나간 겁니다 돌파리 유튜버들 꽉 차 있습니다 내일 되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쿵따다 팅따하면서 또 그럴 거예요 무한반복입니다 그게 애국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못 태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개 돼지 취급받고 있는 거야 혁명이라는 거는 개 돼지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자신이 개 돼지 취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돈줄이야 돈줄 터져라 슈퍼채 내가 가지고 돈만 받아보면 끝이야 이거 가지고는 좌파 못 싸웁니다 진보애들 우리를 한참해요 방구석에서 좋아요만 들고 유튜브 보는데 밖에서 안 싸우는데 당연히 그러면 바깥세상은 저 촛불 세력대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진영에서 몇 명 나가서 한다고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되냐 정말 있잖아 내가 조국 있죠 조국 우리 쪽 사람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저거는 내가 가져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게 그 사람이 나의 대척정에 있는 사람이라도 장점이 있다면 나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조국 키 크죠 조국 잘생겼죠 저 사람은 변호사이면은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강용석은 얼굴이 납작하고 조국은 얼굴이 길쭉하잖아 그 차이밖에 없어 조국 보세요 법무 장학까지 하고 민정수석 하고 전락하잖아 사람이 날싸하잖아 강용석은 조국만큼 다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잖아 조국은 변호사가 아니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원래 우파 진영 내에서요 제가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뭐냐 우리도 좀 잘생긴 사람 날싸한 사람 그리고 시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맨날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쿵따다 틴타 뭐 어쩌저고 뭐하고 윤석열 얘기하고 이재명 얘기하고 재밌어요? 곧 있으면 할아버지 될 사람이 야 연예인 걸그룹이랑 결혼하겠네 어? 또 누구 뭐 까고 사생활 뭐하고 그게 그 사람이 인생이야 남 끓이는 거 제일 잘한다며 그럼 난 뒷담화 가는 거 제일 잘한다는 소리거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조국이 아무리 싫어도요 조국이 대중들한테 인기가 있잖아 자기관리 하잖아 그런 사람이 보수 우파 진영에 나와서 내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 쪽에서도 정말로 강력한 정치 지도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그 말을 하거든 근데 오늘 지나 봐봐 그러다 또 선거철 되면은 야 따라다니면서 저거 딸이고 뭐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무한 반복이란 거야 해결점이 안 나오는 거 무엇이 문제인지는 우리 알아 야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눈 뜨고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눈 뜨고 보겠다는 거잖아 안 그래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조국 대통령 후보로서의 손색이 있냐 나는 내가 볼 때는 과거의 대중들이 문재인을 찍은 것처럼 조국한테도 표를 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부정선거다? 그건 우리들의 망상이야 망상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 스스로가 힘을 없었을 때 그 얘기야 그게 다 집회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쿵따팅따 이거 갖추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왜 이런 선택을 하냐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먹고 살려면은 나 혼자 해야 돼 지금 유튜버들이요 생활고에 겪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직원 쓰고 있는 데는 내일 당장 망해도 아무리 싫고 안 해요 월세 내고 있는 데 있죠 거기는 너무 시합니다 유튜브 이거 방송에서 돈 주는 게 그게 어딨어 방구석에서 시원한 에어컨 버리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풍기 틀고 말만 짓거리는데 누가 돈을 주겠냐고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못한 게 지금의 유튜브의 현실입니다 선거철 되면 누구 찍겠다고 해서 반짝 돈 벌고 끝이야 그게 평생 아겠냐고 나도 그 고민을 했어요 많이 10년 뒤에 누구 찍고 있으면은 그게 내 인생이냐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정의이고 내가 바른만 알고 있는 것 같고 올바른 길로 데려갈 수 있다 이 판단되면 내가 이제 마이크 잡아야 되는 거야 여기 생태계 잘 알고 있잖아 이제는 나의 것을 만들려고 평생 남 따라다니면서 뭐하고 그러면은 내 인생이 아니야 남의 인생이지 이제부터는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요 조국 혁신당 있죠 저렇게 빨리 당을 만들어서 국회의 12석을 가져갈지는 몰랐습니다 저의 정치 논평에서 조국은 어디 꼼살을 껴가지고 자기가 비례대표 한석 정도 얻어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정당을 만들었잖아 제가 논평하는 거에서 벗어난 거였거든 근데 대박을 쳤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양당제이기 때문에 다당제하지만은 양당제이기 때문에 제3당량은 필요 없거든 제3당이 된다고 하면은 메시지는 하나 해야 돼 아 윤석열 시라 태진운동 그거라고 저의 논점이 좀 빛나는 게 여러 개 있었어요 이준석? 아 국회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아예 찍었죠 근데 됐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으로 봐 안철수? 뭐 이런 것들? 윤상현? 출구조사는 다 맞췄어 내가 출구조사 잘못되었으면 이제 본선거 선거하는 날 다 해가지고 이름 있는 네임밸류 있는 사람들은 다 됐죠 그것 빼고는 다 맞췄어요 조국이요 나는 조국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냐면 저 사람은 명예가 중요하거든 저 사람은 명예가 중요하거든 조국한테는 가족이 범죄자 집단이라고 매도 당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을려 저러는 거야 그러면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 정치적으로 힘이 있으려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고 당의 대표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당 대표가 저 거대 정당인 이재명과 한번 대등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가야 되거든 그래야 대법원까지 간 재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야 그거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내일 지나더라도 나도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총알이 필요해 그 총알을 모은다고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내가 그 얘기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저한테 로또 1등 10번 될 것 같다 10번 되면요 저는 직원도 쓰고 내 하고 싶은 장비도 다 사고 좀 없이 사는 것보다 화끈하게 집회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나는 정치적인 의사를 포기를 못 깨닐 것 같아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언제 깨닫냐면은 병원에서 죽기 직전 임종 때 여기다 산소호흡기 달고 띠띠 걸을 때 아! 내가 노예처럼 살았구나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죽어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근데 그거를 혁파하고 깨부신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예수요 그게 히틀러였어 히틀러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어 하고 싶은 거 원래 죽기 일부 직전에 모든 인간들 99.99%의 인간들이요 죽기 일부 직전에 깨달아요 아! 내가 노예의 삶을 살았구나 노위였구나 그겁니다 저는요 저는 한 30년 정도는 유튜브 할 것 같아요 관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이크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많이 해봤자 5년이야 개헌해서 뭐 4년 중임제 많이 해봤자 8년이야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는요 단순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누군가는 기사 써주니까 더 유명해지니까 내가 대통령 되는 거는 유튜브로써 많은 사람들이 내 방송을 봐야 되니까 딱 그 정도밖에 안 돼 굳이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닌 저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버드대학교 인간이 만든 하나의 교육기관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진실을 보세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람이 보수징용이 나왔는데 아이 딱 봐도 저거 돌파리들이잖아 쿵따다 팅따 하면서 하는 애들 얘네들 다 사쿠라들이야 거기에 속지마 그 방송 봐서 세상 달라지는 거 없어 나도 유튜브 방송 여러 가지 올리지만은 걔네들 죽이기 위해 사는 거야 내가 그럼 거기서 일동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마인드로 가는 거야 쟤네들 끝나는 거는요 유튜브 방송에서 쿵따다 팅따 해서 그러는 거 있죠 걔네들이 죽어야 끝나 그때까지 언제 합니까 그럼 같이 죽지 뭘 나도 쿵따다 팅따 해가지고 넘버원 찍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인드로 하는 거라고 근데 지폐도 아냐 지폐도 합니다 바쁘냐 이 삶 어차피 예상된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의무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가 뭐 밖에 나가서 술을 처먹냐 담배를 피냐 어디다 돈을 긁냐 없어 이게 끝이야 보수 우파 진영에 내 얼굴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죄다 맞는데 무슨 뭐 야 총선 전에 강용석 있죠 141석 나온 데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김경윤인가 122에서 130석 나온 데 있어 나는 무슨 얘기 했냐 100석도 넘겨도 다행이다 근데 100석도 안 나올 거 같다 이 얘기 있거든 출구조사 딱 봤을 때 강용석 맞췄죠 출구조사 때 끝 야당 200석 범 야권 뭐 어쩌고 나왔잖아 근데 출구조사에서 이름 있는 네임밸류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된 거야 어 그래서 뒤집어진 거야 100석 넘기고 108석 나왔어 한동훈이요 어디 나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그거 가지고는 그 성적표 가지고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거예요 요 마지막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믿고 윤석열 믿고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거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강수상 같은 사람 토론했을 때 난 잃을 게 없거든 나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출신입니다 이재명이요 중앙대장 근데 저 사람은 원래 서울대였어 장학권 때문에 중앙대 그 사람을 난 토론해서 져도 이렇게 없어 근데 만약에 서울대 출신 어떤 사람이 있어 나랑 토론했어 걔가 졌어 그냥 끝나는 거야 이제 나는 당당해 내 그릇은 이거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큰 거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유튜브에서는 내가 1등 먹어야겠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겠다 내 인생에서 한 가지를 이룩해야 된다면은 나는 넘버 원이 되겠다 이 바닥에서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조국처럼 멋있는 사람 아 우리 조국이 야 솔직히 오늘 저기 민진인가 뭔가 난 그 사람이 뉴진스 멤버인 줄 알았어 어 여자가 여자 나왔는데 춤추는 것처럼 뭐 모자 쓰고 나와서 아 저기서 뭐 리더 보컬인가 이 생각 있거든 어 뭐 사장이래 그 사람이 어 나는 관심 없거든 정치에 관심 있는 20대 여성들이 있겠어요 없어요 문재인 나오니까 아 우리 아빠 같다 하면서 찍어줬잖아 조국 대통령 후보 나오면 아 우리 아빠 같다 하면서 찍어줄 걸 가장적이잖아 자기 딸내미 지키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하잖아 그런 것들이 표를 얻었던 거야 세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 테이크 헌드고 그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보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것도 많은 종류가 어마무시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예능에 뛰어난 사람 그리고 말도 막 또박 잘하고 학력도 되고 자격증도 있고 어디 내세워도 손색이 없는 사람 어 내가 이 사람 사이를 잡아야겠네 어 이 사람 뭐 나랑 뭐 결혼해야겠네 이렇게 여성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남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내가 말하고 싶은 그거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